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걷어간 수백억 원의 광고비 집행 내역과 해바라기 오일 원가 등을 공개하라며 본사 규탄 시위를 열었다는 소식 그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광고비 내역 다 공개했는데 무슨 소리냐? 갑질 같은 거 없다. 공정위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다 밝혀졌다는 게 그제 BHC 본사 측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률방송에서 확인을 해보니 BHC 본사 해명과는 뭐가 좀 많이 다릅니다. 신사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BHC 점주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본사가 점주들에게서 걷어간 수백억 원대의 광고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좀 같이 알자는 겁니다. 누가 하지 않나? 누가 하지 않나? 누가 하지 않나? 이에 대해 BHC 본사 측은 그제 법률방송에 광고비 다 공개했는데 무슨 광고비 공개냐며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광고비 관련해서 공정위 조사 결과 다 문제없음으로 밝혀졌다는 것이 BHC 본사의 해명입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 본사가 이거를 잘못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정위 최종 결과 자료예요. BHC 본사에서 말한 공정위 최종 결과 자료라는 것을 찾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치킨 가맹본부 주식회사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라는 제목에 지난 5월 공정위 보도자료입니다. 가맹점주의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주식회사 BHC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광고, 판촉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그 내역을 법정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광고비 다 공개했고 공정위에서도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BHC 본사 해명과는 180도 다릅니다. 공정위 보도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BHC 본사가 언론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BHC 본사가 광고비와 관련된 실패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백더세를 소명했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맹거래법에서 점주들로부터 받은 금전의 사용처 등을 점주들에게 알려주도록 한 것은 광고, 판촉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광고, 판촉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BHC 본사에 다시 물어봤더니 공정위 얘기는 쑥 빼고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광고비를 공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거꾸로 답답해합니다.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2017년도 BHC 회계감사 보고서입니다. 광고비와 판촉비 항목이 있긴 있는데 총액만 있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썼는지 점주들에게서 걷어간 광고비 사용내역을 좀 보자는 건데 광고비 총액만 올려놓고 공개했는데 뭘 더 공개하라는 것이냐고 점주들을 향해 일종의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주들에 대한 해바라기 5일 강매폭리 논란에 대해서도 BHC 본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5일도 김상조 위원이 어느 한 자리에서 이거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김상조 위원장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나 보도자료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바라기 5일 폭리 논란 혐의 없음은 보이질 않습니다. 거꾸로 BHC는 직원 성과 평가 시 점포환경 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환경 개성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BHC의 권유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등 BHC의 갑질을 지적하는 문구들만 눈에 띕니다. 공정위의 김상조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물어보니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입니다. 생계가 걸려있어 BHC 불매운동을 하자고 할 수도 없고 부글부글하지만 점주들은 본사가 자료를 안 보여주고 버티는 데야 뭘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점주들이 낸 광고비를 횡령했거나 엉뚱한 데 쓴 게 아니라면 해바라기 5일로 폭리를 취한 게 아니라면 BHC 본사가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